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기계 다시 들으십시오. 기계 22번 마흔 다시 들으십시오. 마흔 23번 동굴 다시 들으십시오. 동굴 24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 가위입니다. 5. 가위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28번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권 있습니다. 2. 세 권 있습니다. 3. 두 권 있습니다. 4. 세 권 있습니다. 40번 11시간 반 5. técnica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권 있습니다. 2. 세 권 있습니다. 3. 두 권 있습니다. 4. 세 개 있습니다. 29번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4.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1. 약속 어겨서 미안해요. 2. 미루지 말고 내일 봐요. 3. 그럼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4.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4.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4.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3. 새로 받은 작업복 어때요? 1. 일할 때 불편한가요? 1. 아니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2. 괜찮아요. 새 작업복을 받았어요. 3. 아니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을게요. 4. 괜찮아요. 작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로 받은 작업복 어때요? 1. 아니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3. 아니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을게요. 4. 괜찮아요. 작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32번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1 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2.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3. 네,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4. 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4.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1. 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2. 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3. 네,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4. 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33번 아디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1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2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3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4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디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1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2 2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3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4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버렸어요. 어떡하죠? 1 스팸 메일이어서 삭제했어요. 2 2 불필요한 이메일은 삭제하세요. 3 제가 이메일을 대신 확인할게요. 4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버렸어요. 어떡하죠? 1 1 스팸 메일이어서 삭제했어요. 2 불필요한 이메일은 삭제하세요. 3 제가 이메일을 대신 확인할게요. 4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35번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해요? 1 등산을 자주 가요. 2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3 3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4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해요? 1 등산을 자주 가요. 2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3 3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4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 3 월 2일이에요. 3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37번 이 옷은 4만 5천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옷은 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39번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에 일찍 왔네요. 공항에 일찍 왔네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죠? 1시인데 날씨 때문에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려요. 저는 출발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로 갈게요. 40번 어? 이게 뭐예요? 티셔츠네요. 네.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사이즈가 좀 커요. 바꾸고 싶은데 선물 받은 거라서 고민이에요. 혹시 상자 안에 교환권 없어요? 요즘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선물에 넣어 주는데요. 아, 여기 상자 안에 있네요. 이걸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네. 가까운 백화점에 선물 받은 물건과 교환권을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이게 뭐예요? 티셔츠네요. 네.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사이즈가 좀 커요. 바꾸고 싶은데 선물 받은 거라서 고민이에요. 혹시 상자 안에 교환권 없어요? 요즘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선물에 넣어 주는데요. 아, 여기 상자 안에 있네요. 이걸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네. 가까운 백화점에 선물 받은 물건과 교환권을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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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